안녕하세요 코리어입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야시장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남폰이랑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남폰카 바디카 저랑 제일 친한 군인 친구 남폰이고요 여기 시장이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새로 생긴 시장이에요 원래 이전에 라차다 지역에 달라로파이2라고 관광객들한테 제일 유명했던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재정 문제로 인해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달라로파이2를 만들었던 같은 회사에서 여기다가 비슷한 컨셉으로 또 차렸습니다 그래서 달라로파이2가 부활을 했어요 상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너무 설명이 길면 지루하니까 빨리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플렉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폰한테 제 지갑을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할 거예요 여긴 저녁 하나가 사서 남분을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전분은 5번 바느님 제가 안 하고서 오빠가 또 다 먹어요 오늘 그니까 너무 잘하고 기분이 좋고 진짜 잘하고 싶네요 오케이 잘하고 싶네요 이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일식집도 있고 와 너무 그리웠어요 달라로파이2라파이2라파이2라파이4라파이다 잘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잘해봐요 잘하네요 잘해요 잘해요 와 이런식으로 무슨.. 이건 뭐죠? 아니 안 이쁘나? 미 비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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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이쁜 옷도 판다 저 사이에게는 그것은 단독으로 단독, 단독, 단독 예전에 달라로파이에서 아니야마꺼나당 막로이티 달라로파이 차이매이야 예전에 달라로파이 차이매아 차이매아 그리고 티 사이소 페펠 아니 루파이 어디가 차이야? 아님 차이매아 아님 차이매아 야기나 라이코기 일로있나? 야기나 라이코기 일로있나? 야기나 라이코기 일로있나? 야기나 라이코기 일로있나? 와 근데 저는 진짜 청개구리같이 태국 야시장에 왔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는 뭐죠? 아.. 떡볶이 안팔겠죠? 야기나 라이코기 일로있나? 어.. 티 오빠 버크 아니있나? 어.. 아니있나? 마차이 아니있나? 어.. 어.. 차이 아니야 당권치 달라로파이송아 아니야 만당치 술라이라니깍 이게 아래 나? 행아이 어 아니야 차이 랭셉 어.. 야아 러와든드 손을 꺾아이마끼나 칸 박근삽 어.. 이렇게 예전에 달라로파이에서 제일 유명했던 어.. 손으로 먹는 옷집 와 진짜 예전에 달라로파에 가가지고 밥도 많이 먹고 또 맥주도 간간히 한잔씩 하고 했었는데 옛날 생각 너무납니다 와.. 이제 조금 관광 자율화되고 자.. 그 격리기간 줄어들고 하면은 또 사람들 엄청 많이 올 거 같아요 여기 시장에 롯어빠윤희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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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우 마구야 살이매? 하하하하 어.. 니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응 나 따로땡 아.. 가입이 빌려요? 하하하하 오.. 저 수화이 박로이나? 어.. 수화이 수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긴 하라야? 어.. 타이웰라 파이날 는 추우몽나? 하하하하 는 추우몽 쭉 여긴 공상 여긴 떡꼬기 하하하하 여긴 랭삽 오케이 여긴 축양래요 아.. 동끄랑 펜카이콩 그리고 단사이 갚단코아니아 펜카이아산아 어.. 홍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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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수 있다 야.. 이거 포크 립인데요 200받, 300받, 400받 우와.. 미쳤어 이거 뭐야 엄청 커 태우가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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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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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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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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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어.. 으 вот..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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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진짜 엄청나게 커요 와 진짜 크다 키가 아니라 와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 여기 종류별로 다 있다 와 보자 역시 정중앙에 우리 사랑스런 한국소주 있고 아 미야 까오리 아 미이슬 톡톡도 해 화이 건가오리 진로 아 그 페니카페 소주 때 롯피츠 와 룩칠리사 제가 예전에 영상 찍었었잖아요 결국에 못 샀는데 여기서 찾았네요 드디어 이거 먹어보네 한번 먹어볼게요 mile 아 applied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너가 어디 있어 фин크 아, 승! 승! 이 소스가 진짜 매콤하고 맛있어요 저희 과일주스 한잔 사 먹으러 왔는데 이 분 그 기억났다 옛날 달라로파이 2에서부터 중국인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했던 그 미녀 분이시고요 예전에 관광이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달라로파이에서 중국인들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와 이 분은 나중에 하늘길 열리면 더 엄청 바빠지시겠네 이 분을 제가 옛날 달라로파이 갔을 땐 자주 봤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지금 봤는데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보험해 전달 달라로파이 전달 달라로파이? 전달 달라로파이 많아요 롯크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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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쪼이 익끼리나 카치 이스라엘이 아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맛있게 먹으러 왔어 맛있게 먹으러 왔어 맛있게 먹으러 왔어 저희 식당 들어왔구요 우리 이거 먹을거에요 꽁탕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으로 먹는 모둠해산물 와 음식 나왔어요 오오오오 오오오 이게 390파트짜리 제일 작은 사이즈에요 이거 이것저것 먹고싶어가지고 작은거 시켰어요 오오오 새우 보세요 진짜 크다 와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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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 아 이름이 소울 떡볶이 아 아 떡볶이야 여기 메뉴가 있어요 큰 접시 80백 작은거 50백 오뎅 30백 아직 좀더 끓어야겠네 떡볶이가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이즈 작은거 시켰어요 김말이랑 만두도 있고 오뎅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떡도 있어요 밀떡인거 같아요 너무 신났어요 오빠가 밥을 먹으니까 그냥 밥을 먹어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요 잘 먹었나요? 너무 맛있게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요 이전에 제가 남편한테 떡볶이를 해줬었는데 남편이 여태까지 먹은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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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떡볶이 킬러에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요 맛있다 맛있다 일단 매콤한 떡볶이 학교앞에 있는 달달한 떡볶이 말고 시장에서 파는 스파의 매콤한 떡볶이인거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10 generates 맛있다 뭐 소원이네 전화 같은 grief 많이 넘 Straßen 만큼 farther 몸은 더 alley 스 expansive 저 좀 더 정도와 맛이 있었군요 โ chưa 저기 어 chauff담 TV 할아버지 일어날 할께요 왜? 요거 내게 행운 Representative 1번 êtes Monaten 당신도 이렇게 쌀 stimule요 무슨 소리야? 이스포인 들어왔어요 아이들 그래요..? 왜 아이들 motiv이 필요한거에요? 아이들한테 먹은 거울이지.. 아이들 가지고 있는 거울이에요.. 아, 김치. 아, 김치, 왜 이렇게 많아. 모르겠어요. 오빠 웃겨서 자제한 것만 있겠지. 봐. 봐. 뭐. 아, 원하는 것만 있지? 아, 김치에 Espa officials 먹자. 오, 집에서. 좀 봐. essa. 저희는 둘 다 잘 못 먹어서 많이 못 먹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활한 달라로파이 에서 남폰과 함께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